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한몫도 했고 전쟁도 한몫을 했는데 지금 뭐 또다시 뭐 유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언제쯤 또 끝날 것인지 끝나지 않아 그거 안 끝난다고요? 응 나는 금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들 봤겠지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날 추워지는 걸 무서워하라고 했거든 지금은 더운데도 지금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고 했잖아 지금 나와서 또 확산대가 급격하게 되고 있고 날 추워지면은 더 강력한 게 온다 하셨거든 지금 마스크 3년 내로 못 보들 걸? 지금 마스크도 거의 풀고 음식점들도 다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글쎄 다시 쪼여질 삶이 올 거라고 난 그렇게 보거든 다시 방아업이 뭐 다시... 강한 게 오고 나도 내심 그래서 걱정인데 8월 말에 몽골이라는데 이제 해외가 열리니까 몽골이라는 곳을 기도를 가려고 나도 잡아놓긴 했는데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한국일 정도로 비춰지니까 왜냐면 8월 말이고 9월 초 면은 그쪽 나라들은 더 추워 있을 텐데 아무튼 추위가 오면서 날이 선선해지면서 더 강력한 게 또 변이가 생길 거라고 보고 3년 내로 마스크는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3년 이후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계속 끊임없이 변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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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그럴 거라고... 그럼 없어지진 않는다? 그렇게... 난 그렇게... 약... 그 기운들이 3년 후에는 뭐 더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3년간은 우리가 마스크 계속 써야 될 거야 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하... 내 말이 틀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벌써 변이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확산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추워지면 더 강력해질 거라는 건 뭐 의학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3년간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일단 알겠습니다 별로 좋진 않네요 기분이 그니까 나도 그래